정혜인. 배수지. 이종석이 22일 sbs 수목극 당신이 잠든 사이에 제작발표회가 진행된 sbs 목동사옥 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당신이 잠든 사이에 는 누군가의 닥칠 불행한 사건 사고를 꿈으로 미리 볼 수 있는 여자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검사의 이야기다. 27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. 양광삼 기자 양 gwangsam-ejoins.com 2017-09-22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